여러분 반갑습니다 잉크 tv 상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캐논 맥시파이 장비를 무한잉크 로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작업 내용은요 mb2760 중고기계입니다 중고기계 2760 중고기계에 프린트 만 되는 4190 캐논 맥시파이 4190 프린트만 되는 4190에 있는 헤드를 꺼내서 mb2760 중고 복합기에 헤드를 넣고 이제 무한잉크 로 제작을 하는 과정을 같이 한번 진행을 할 겁니다 가이드를 카트리지 가이드를 낮은 걸로 이렇게 바꾸시면은 여기에 같이 호환을 쓸 수 있습니다 바꾸시면 돼요 요거를 기존에 복합기 쓰고 있던 mb2760에 공기계에 프린트만 되는 4190 기계에 있는 헤드를 쓰시려면은 이거 가이드만 탑이 높은 카트리지 가이드 에서 탑이 낮은 카트리지 가이드로 바꾸시면 이쪽에 옮겨줄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전용 호스 가이드 인데요 주문을 하시면은 전용 호스 가이드 에는 가이드만 나가는 게 아니라 차단 밸브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이 차단 밸브가 암수 한 세트 이거 한 세트가 같이 나가기 때문에 제가 공급 장치를 mb 시리즈로 전용으로 제가 만든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위에 아크릴을 다 걷어 내 버리고 높이 요까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은 똑같으면서 공급기 제품 단가를 내려 버렸어요 내려서 제작을 한 거예요 봐도 이쁩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아크릴을 여기 다 감싸게 되면은 좋긴 한데 첫 번째 무겁고 비용이 자재 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를 쓸데없는 자재라 생각을 하고 떼 버렸습니다 그리고 잉크가 병에 잉크를 붙다 보면 잉크가 좀 흐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아크릴 속에 스며드는 거 보다 여기 묻으면 그냥 청소하기도 직관적 이고 이게 어쩌면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렇게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공급기를 진공팩이 여기 있습니다 얘가 일종의 불의 역할을 합니다 이 카트리지 속에 어느 정도 불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잉크 공급을 좀 많이 도와 줍니다 칼러를 3분의 2만 채우고 검은색은 반만 채워라 그래야지 노즐이 안 마른다 잉크 공급도 잘 되고 카트리지는 이빨 100% 채워 버리면 호스 오리피스 굵기 압력이 100% 100% 힘이 가야지 잉크 공급이 돼 근데 얘가 카트리지 속에 이 공간을 좀 남겨놓고 잉크를 헤드에 물리게 되면 부피 빈 공간의 부피는 수축과 팽창을 해요 하지만 이 속에 잉크를 100% 채워 버리잖아 수축 팽창 없다 가져가는 대로 이 여기 있는 표면 장력을 그대로 다 받는다 한 번 더 보여 드릴게요 여기 있죠 여기다 그죠 여기를 딱 딱 이렇게 딱 떼시면 됩니다 이렇게 떼시면 됩니다 이렇게 떼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렌탈 한 바퀴 돌고 폐기시키려고 빼놓은 거거든요 보시면은 카트리지가 우리가 3분의 1을 치우는데 렌탈 거래 2년 3년 돌고 들어왔는 거에 카트리지 차장 한번 보세요 우리 석션한 적 없거든요 노란색은 진짜 조금 남아 있고 거의 없네 노란색은 잉크 3분의 2만 채우셔도 렌탈 종료될 동안 이거 석션할 일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렇지 Nope 근데 이제 넘네 음 음 음 In So 어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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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